안녕하세요. 날씨연 송계림입니다. 7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23일은 중부지방에서 24일은 충청남북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6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.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23일과 26일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11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정보의